기어타임즈 네, 팬더 커스텀샵의 세계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안 되는데 아, 우드스탁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고 아, 네 박인호 호스트의 귀환을 축하드린다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우드스탁에 갔다 왔어요 이번에 그 우드스탁 루시어 인비테이셔널 쇼케이스 네, 우드스탁 인비테이셔널 루시어스 쇼케이스 네, 루시어스 쇼케이스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엔드 기타들 있잖아요 싸면 천만 원, 비싸면 1억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그 가격대의 기타를 만드시는 세계 최고의 제작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기타 헤드의 로고로만 보던 사람들을 실제로 보게 되는 정말 너무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또 어떻게 또 공연도 잘하고 해가지고 엄청 환대를 받고 왔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와도 너무 즐거웠을 경험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친분을 쌓고 환영을 받고 하니까 이게 진짜 꿈꾸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상징적인 벌판이잖아요 그렇죠 우드스타 그러니까 너무 영광인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신기하고 꿈꾸는 것 같고 69년도에 있었던 페스티벌에서 베트남전 반전의 시작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가서 그것 좀 하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합니다 뭐라도 좀 더 할 거네요 뭐라도 좀 더 할 거네요 지금 거기서 이제 우드스타기에 참여한 루시어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또 내년 1월에 LA에서 열리는 남쇠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거의 나가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남쇼도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었거든요 근데 거의 무슨 한 3, 4달 텀으로 동부와 서부를 다 가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남쇼에 갈 때 그냥 관광객의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는 제작자들과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 상태로 그게 약간은 좀 내부인 같은 느낌으로 갈 수 있게 되어서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다 한 몇 년 전에 갔었는데도 우리 다 알아봐요 아 그렇군요 버즈비 TV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공장 가서 산타크루즈 만든 산타크루즈의 대장님이랑 같이 공장 견학 갖고 밥 먹고 놀기로 했습니다 저거 하나 달라고 그래 봐요 아니 뭐 주면 천만 원인데 뭘 어떻게 달라고 그럼 저 체제비가 싹 뽑히니까 싹 뽑히죠 싹 뽑히니까 더 뽑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했고 또 1월에 좋은 경험을 할 예정이니까 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쩜 채널에서 뉴욕 스페셜 영상들이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많이 찍어오셨나 봐요 이번에 제작자들 17명 인터뷰 와 정말 정말 빡셌어요 앞에 무드 스탑 3일 가장 비싼 기타 막 전시 기타 전시 다 쭉쭉 전시되어 있죠 거기서 또 공연까지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너무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네 남쇼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버즈비 촬영팀으로 남쇼를 갈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이게 10시간 넘어 비행기 타는 게 맞아 이게 낮밤이 바뀌니까 다시 회복되는데 늙어서 그런지 저는 원래 시차가 아예 없거든요 저는 한국에서도 막 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리셋이라 원래 시차가 없어서 미국에 가도 그런 건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좋네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냥 하루 시작이에요 아 그럴까? 나도 그런 식으로 체질을 변경시켜 볼까? 한국에서 막 살면 해외 나가서 시차가 없다 좋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우리 버즈비 촬영팀에서 한 5천만 땡겨주시면 저희가 남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촬영분인데 뭐 어 그럼 하루 촬영분은 저거 저거 싹 팔아서 우리 남쇼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남쇼 5천이면 다 비즈니스타러 갈 수 있어요 다 그렇죠 비즈니스타러 갈 만하지 좋습니다 버즈비로 남쇼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6263입니다 10월에 10월 초에 이미 했었던 모델이랑 같은 모델인데 시리얼 넘버만 달라요 시바시입니다 6263 스타러토캐스터 저니맨 랠리 시리얼 넘버 CZ571742 모델입니다 759만원이고요 그때 했었던 6263 저니맨 랠리 10월 10일 거를 살펴보자면 81.5 우리가 6263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미 저번 걸 다 복습을 했어요 이번엔 지난 시간 것만 하겠습니다 내가 60년대생이 맞군요 선생님은 6263을 좋아하신다고 주셨고요 저는 속에 꽉 찬 기타 62.5 6263 중간 성향을 가지고 에이즈드 올림픽 화이트 모델이었고요 오늘은 페이디드 에이즈드 쓰리톤 썬버스트인데 앞에 거 복습하는 걸 패스해도 되니까 오랜만에 뭐 헤비릴릭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프로파일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순하네요 순한 맛이네요 순한 맛인데 이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깐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썬버스트네 햇볕에 그을렀어요 진짜 햇볕에 그을렀다? 다 갈라졌네 이게 진짜로 햇볕에 그을른 거면 어딘가요? 몽골이죠 몽골... 저런 사람도 있죠? 시의원이나 몽골에는 평야에 저기서 나 뭐 좀 재배하고 싶은데 그럼 땅을 준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담당하시는 분 아 그런 거? 너 저기서 재배해 아 그런 거 하시는 분 땅보러 다니시니까 이걸 갖다가 햇볕을 많이 넣어주세요 울란바토르 시의원인데 토지허가 담당 토지허가 담당 시의원 아 가스는 기타다 그래서 몽골의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이렇게 자연 썸버스트가 됐네 몽골 썸버스트 모델 아니 뭐 이렇게 막 술술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아니 봐도 봐도 신기해 좋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고요 무게는 3.53kg 두께는 44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에 전위맨 랠리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프트손 메이플렛 63셀 C 백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튜닝머신의 본넛 그리고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로 로즈우드 함량이 그득그득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유는 컴파운드 레디우스에요 7.25인치에서 9.5인치 184mm에서 241mm입니다 스킬 길이 648mm 프레스는 21 미디엄 빈티지 프렛 핸드 와운드 6063 스트랩 픽업에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레러티 미드를 돌아가 있고요 원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의 페이드 에이지드 쓰리톤 썬바스트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우야 60년대생 맞아요 리버스 리버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연주 시스템 남초가 하면 더 할 거 아니야 아 그렇겠죠 난리도 아니겠죠 좋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마샬 바꿨습니다 마샬 바꿨습니다 좋다. 리버스 폴라로티가 마샬 하이게인 앰패드니까 티가 탁 나네요. 깍깍 거리는 게. 진짜 딱딱 거리는.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주얼리스트고요. 진짜 좋다. 좋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딱 6263 그 소리. 레드락스고요. 레드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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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습니다.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어우. 좋습니다. 에디인드. 레드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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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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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락스. 레드락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속이 빈 듯한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게 팬더의 가장 큰 내 정체성이죠 자 마샬게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할로우야? 할로우야? 좋습니다 이거 좋네요 진짜 참 희한해요 실제로 자기는 솔리드인데 소리는 할로우야 이게 팬더의 정체성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반주무쳐서 들어보겠습니다 반주무쳐서 반주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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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다 야이 좋다 진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바로 선생님부터 한주편 드릴게요 그 사륜구동 SUV 네 SUV 이렇게 드릴게요 사륜구동 SUV 이게 언덕길에도 차분하게 그냥 잘 올라가고 네 이게 어디 은근히 힘도 좋고 그래갖고 딱 잘 어울려요 네 자갈길 뭐 뭐 물길 뭐 그냥 땅이 뭐 다 어울리면 좋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평균 네 딱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소리 이 소리가 펜더 소리인거야 네 사실 그 이전에 있는 어떤 뭐 50년대 펜더 메이플 모델에서부터 70년대 라지에 대해서 나오는 그것들도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라고 하면 생각나는 딱 그 소리 그 소리 그게 이 소리입니다 평균 좋아요 그럼 스카드 바로 한 번 해볼게요 네 바로 스카드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같네요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2점 평균은 81.5입니다 네 이게 렐리기 좀 더 많이 돼있으면 하나가 올랐을 수도 있어요 렐리기 많이 돼있으면 디자인이 올랐을 수도 있죠 17정도로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디자인이 좀 이 정도면 이제 수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그냥 몽골 갔다 온 건데 뭐 몽골에서 그냥 해만 잠깐 쬐고 온 거야 네 그렇습니다 하도 요새 뭐 괴라란 룩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정도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펜다 커샵 하나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피폰이 기대하고 있어요 네 에피폰이 대기하고 있네요 대기하고 있는 에피폰이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네 마르티 슈워츠 모델 ES-335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에피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기어 타임즈 와우 홍콜멘 지금부터 진행해 주세요 сер화에 650